Learning and Speaking 10 Languages Errands from Polyglot Year, Portuguese and Korean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정현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와 포르투갈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야! 안녕하세요. 보았다리! 안녕하세요. 보아노이츠! 안녕하세요. 거무바이! 어떻게 지내세요? 두두뱅! 어떻게 지내세요? 이아이! 무슨 일일이? 오케이스타 콩테 생루! 별일 없습니까? 벵윙다! 어서 오십시오! 브라제잉! 콩잉셀루! 반갑습니다! 바하벵스! 축하합니다! 과외오! 세오노미! 이름이 무엇입니까? 메오노미의 정현! 제 이름은 정현입니다. 에스터베리이징! 껑잉셀루!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외오! 스와나시오나리다지! 국적이 무엇입니까? 지옹지 벗세에!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에어소 고해아누! 한국인입니다. 에어소 고해아나! 한국인입니다. 본 아펫지지! 맛있게 드세요! 오버히가아도! 감사합니다! 무이투 오버히가아도! 매우 감사합니다! 지 나다! 천만에요! 에스다 두드뱅! 괜찮습니다! 공리생사! 실례합니다! 지스쿱페! 실례합니다! 싱두 무이투! 미안합니다! 매아주지! 도와주세요! 뽀뽀파보! 햇빛다 이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뽀뽀파보! 에스그 히바 이스! 아키! 여기에 써 주시겠습니까? 웃기의 이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외오! 너밍! 지스쿱!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과왁도 구수다 이슈! 이것은 얼마입니까? 고마 보수 이워 바아 리스보아! 리스본에 어떻게 갑니까? 과왁도 텅푸 리에바! 얼마나 걸립니까? 아우 슈퍼맥카드! 아키! 베르트!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뽀뽀파보! 프레시언에 아스우스크 히 성!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